안녕하세요 푸시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미미 아빠의 부탁으로 유기견 유기묘를 위한 시를 한편을 풀려고 합니다 아마 저를 본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문학회에서 시를 쓰며 활동하고 있는 시인 푸시케라고 합니다 필명은 송원이고요 저는 2020년 미주동남부 육개주에서 열린 신인 문학상의 시부문 우수상으로 등단한 시인입니다 저도 랩과 아메리칸 피플이 섞인 믹스견 다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미미와 미미 아빠의 오래된 유친입니다 미미 아빠의 부탁으로 몇 달 전부터 경기도 김포 내 사랑바두기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위해 쓴 시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요 난 아직도 당신을 믿습니다입니다 난 아직도 당신을 믿습니다 푸시케 볼 비비며 사랑했던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한때 그래도 제게 사랑 듬뿍 주셨음에 내려놓고 가신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안 보이면 애타게 찾아주셨음에 폭력을 내게 행한 당신을 증오하지 않아요 뭔가 당신의 마음에 당신 아닌 악마가 지배했으리라 믿음에 다리 하나가 부서진 것쯤이야 다시 나를 찾아줄 당신께 달려갈 수 있어요 눈 안쪽 볼 수 없음이야 나를 발견한 당신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는 볼 수 있어요 조커와 같이 내 입에 그런 일을 행했음 쯤이야 내게 와 나를 보는 당신을 향해 웃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게 한 일들이 믿을 수 없어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래요 언젠가 어디선가 나를 보고 찾아와 줄 당신의 얼굴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유기견이라 부르지 마세요 유기묘라 부르지 마세요 나의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믿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열리는 이 행사에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 동남부 조지아 애틀란타에 사는 시키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